안녕하세요 이제 데뷔한 지 막 두 달 정도 된 신인 가수 승국이라고 합니다 항상 꿈꿔왔던 무대인데 이렇게 제가 설 수 있다는 게 아직도 꿈만 갖고 믿기지 않고 떨리네요 되게 긴장도 많이 되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음악을 했으니까 그때 뭐 길거리 캐스팅 뭐 이런 거 있었는데 회사에 들어가서 아이돌을 하자 아이돌을 하자 그래서 좋습니다 해봅시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잘 안 됐고요 그 후에도 뭐 R&B 싱어 같은 것도 뭐 그룹도 준비하고 했는데 하는 것마다 잘 안 됐어요 다 포기하고 군대도 갔다 오고 늦은 이제 나이가 좀 차서 돈도 벌어야 되고 해서 이제 주방에서 회도 썰고 어떻게 임창정 씨가 딱 재능에 대해 눈여겨보시고 픽을 하셨어요? 오디션을 봤죠 한 15곡을 시키시더라고요 칭찬 많이 해주시고 저는 사실 반신반의 했죠 대단한 만능 밴드사인 임창정 국민가수가 어떻게 나한테 뭘 하자고 하는데 농담이 술자리에서 할 수 있는 농담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임창정 선배님의 오랫마니아라는 곡이에요 제대로 노래해서 여러분들 기억 속에 각인될 수 있도록 온몸을 불사질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기다릴 걸 그랬나봐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면 혼자가 아닌 나를 널 참을 수 없어 바보 같지만 미안해 재능이 일어나다가 깜짝이야 그냥 긴 게다가 나아지지